안녕하세요. 2024년 9월 6일 금요일 7시 50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신라섬유로 대응했습니다. 신라섬유는 해지 관련주 그리고 품절주로 분류되어 있는데 양지사 그리고 코데즈 콤바인과 같이 3개가 이런 하락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런 신라섬유 관련해가지고 신라섬유 관련 한번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 마감을 했는데요. 거래량이 어제 빵 터졌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우리는 아침 시초가를 대응한 건데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아침에 흐름이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줬는데 요즘 아침에 반짝 올라가다가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이 여기에 12조 정도 흐름이 보시는 것 같이 12조가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이 12조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평균 거래량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저조합니다. 물론 뉴욕 증시도 엇갈린 고용지표 때문에 혼조세를 지금 어제 저녁에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지표가 신호가 뭐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고 투심도 뚜렷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금요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장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걸로 봅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외국인 고유수량이 뚝 떨어졌는데요.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 또 블랙 수요일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현재 코스피의 흐름이 무척 안 좋습니다. 여기다가 코스닥까지도 이런 흐름인데요. 9조 정도의 일일 거래대금 이하로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8시부터 홍명보 감독이 새로 감독으로 출발하면서 국가대표팀 축구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는데 저도 8시부터 봤는데 뭔가 이 무승부로 끝나면서 첫발이 완전히 불안한 가운데 우리 축구 팬들이 완전히 실망을 해서 저도 후반전 절반 정도 보다가 다른 걸 봤습니다. 결과만 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축구 이런 경기의 흐름이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기스타 총리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을 하고 기스타 총리는 조금 있다가 퇴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 총리하고 그간에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2시에 열리는데요. 상당히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온이 한 25도로 오늘 이제 가을 재촉하는 날씨가 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아직까지는 33도까지 오르고 있고 전국이 지금 흐린 가운데 오늘도 소나기가 예상되는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오늘 갈 것 같고요.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할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종합대책까지 발표합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결과를 발표할 건데요. 그렇다 보면은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움직임 중에 하나가 또 한빛 레이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한빛 레이저 좀 흐름이 그동안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빛 레이저뿐만 아니고 민테크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시간에 이와 같이 상압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침에 갭 상승할 걸로 보이는데요.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3.9%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 지금까지 흐름이 한빛 레이저가 가장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K-뱅크 IPO가 본격화되면서요. 시청 5조를 목표로 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이어 가지고 두 번째 인터넷뱅크의 상장인데요. 이런 K-뱅크와 관련해 가지고 흐름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K-뱅크 관련주 브리지텍, 단할, 한국정보통신 이런 흐름들 같이 보시면서 거래량이 많이 붙는 이런 순서대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붙어 있지 않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 단할, 브리지텍이 K-뱅크 관련주로 분류되어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스페이스X와 관련한 우주항공청이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절반 수준인 이러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나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AP위성이라든가 이노스페이스라든가 캔코, 아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흐름 좀 보고요. 관심 있는 이 부분에서 조금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요. 일요일날 저녁이나 아침에 했던 장전 뉴스를 월요일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침 8시 전에 일주일에 5번 장전 뉴스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화수목금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월요일날 일요일날 저녁 내지는 아침에 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화수목금과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관심줄을 올려놓지 않고 관심 테마를 올려가지고 테마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8시 40분 전으로 오늘의 뉴스와 오늘의 관심 종목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가지고요. 요즘 거래대금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저조해서 특정 종목을 장전에 8시 40분 전에 초이스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확률이 떨어져가지고요. 관심 테마로 종목 뉴스 중심으로 해서 올려놓고 우리 불큰복 제자들한테만 카톡으로 종목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XR과 관련된 우주 항공 관련 이런 움직임이 또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런 움직임들 같이 할 수 있고 XR과 관련된 이런 K3i라든가 또 XR 관련 선익 시스템 또 이런 그 사피엠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같이 움직이는데요.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XR 관련주가 오늘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XR 관련주 움직임 중에는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또 사피엠 반도체 그리고 K3i 같은 이런 종목들이 관심 있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 우주 항공 관련주 스페이스X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재사용 관련 이런 반살체를 개발할 것이다. 이런 우주 항공과 관련된 AP 위성이라든가 또 이너스페이스라든가 캠커 아이러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들 보고요. 또 K-뱅크 IPO와 관련된 이런 움직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지텍이라든가 또 단할 한국정보통신 같은 K-뱅크 IPO 관련주 그리고 메터리 폭발과 관련해가지고 정부가 오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건데요. 그래서 민테크라든가 그리드위지라든가 또 한빌레이저 같은 이런 관련주 XR 우주항공 K-뱅크 관련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던 유스테마 호재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딥페이크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하면 선즈랩이 가장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 선즈랩이 또 이렇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복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모니터랩 어제 우리 밴드에 올려놨었는데요. 이런 딥페이크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양자 암호 통신과 관련해가지고 ICTK라든가 또 PPI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쿠팡이 물류인프라에 3조 정도를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쿠팡 관련주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KCTC 같은 이런 종목들이 쿠팡 관련주로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또 자율주행 관련주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해가지고 이런 전기차 화재가 가장 크게 올라올 이런 종목인데요. 특히 제가 지금 한빛 레이저 제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한빛 레이저의 움직임 관심있게 보시면서 민테크 그리드 위주 이런 관련주들 움직임도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일정과 맞물려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해치주 증시의 변동성이 품절주 해치주 관련해가지고 신라섬유 코데스 컨바인 양지사 중심으로 해서 같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폭발 관련, K뱅크 IPO 관련, 우주항공 XR 관련 이렇게 4개의 뉴스 중심으로 해서 관련주 12개 말씀드렸는데 한빛 레이저 제일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움직임 보시고 8시 40분 전으로 제가 카톡으로 말씀드릴 때 저와 함께 오늘 금요일 성공투자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